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에서 댓글로 어떤 분이 질문했던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제목에 써져 있듯이 보안관제 업무 취업을 위한 프로젝트 준비는 한마디로 취업을 위해서 뭔가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것을 만들면 좋을지 어떤 방향으로 만들면 좋을지 어떤 능력들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들 분명히 하나씩 하나씩은 다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 준비에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저도 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보안관제뿐만 아니고 모의웨킹을 하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안 담당자를 하던 제일 중요한 것은 인프라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겁니다. 인프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데 필요한 자원들의 모음이에요. 어떤 보안 장비들이 있을 거고 기본적인 어떤 라우터나 스위치 그런 네트워크 장비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방화벽이나 IPS, IDS, 침입탐지, 침입차단 시스템들이죠. 그 다음에 웹방화벽들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구성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홈페이지 아니면 네이버.com, 다음닷컴, 다음닷넷 이런 데에다 접속을 하고 있지만 요거에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내부적으로 많은 서버들을 가지고 있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서버들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있는 업무망들도 있겠죠. 그래서 요것들이 외부에서 다 접근되지는 않을 거고 다 이제 각각의 존마다 구성이 되어 있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더 복잡해요. 사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교육을 할 때 보통 사용하는 그런 인프라 구조인 것이고 여러분들도 만약 보안관제 쪽이나 침해사고 대응 쪽으로 가신다면 요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들을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고 있는 들어가 있는 그런 보안장비들의 역할들도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더 좋은 것은 이제 뭐 가상환경에다가 구축을 하시던 아니면 실제 뭐 서버에다 구축을 하시던 아무튼 보통 이제 가상환경들을 많이 이제 추천을 하고 있고 또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구축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가상환경들을 이용해서 한 번쯤은 구축을 해보시라고 저는 권고를 드립니다. 뒤에서 이제 제가 그 관련된 책들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요런 식으로 이제 샘플로 구성을 한 것이고요. 보통 이제 제가 케이실드 강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외부에 이제 모예킹 실무 강의를 할 때는 요런 구조들을 구성한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침입자가 이게 들어올 때 DMZ 구간에 있는 웹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침투가 되고 난 뒤에 각각의 이제 뭐 방화벽들이나 IPS, IDS나 그런 것들을 오해를 해서 이제 내부망으로 들어오는 것까지 그 다음에 오피스망에 있는 일반 업무 PC 뿐만 아니고 되게 중요한 정보시스템 우리가 IT 센터 쪽이죠. 정보시스템 부서 쪽에 있는 개인정보 개인 PC들을 저희들이 침투를 하면은 여기에 있는 내부망까지 인트라존에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은 관련 어떤 중요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데서 이제 서버들의 침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프라에 대한 구조들 요거는 앞에서 제가 계속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각에 대해서 각 인프라별로 공격들이 들어오는 그런 공격 패턴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관제 업무를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은 각각에 들어오는 다양한 이벤트들을 보기 때문에 기본적인 웹패킹 공격부터 시작해서 디도스 공격이나 그런 여러가지 공격 유형들 그 다음에 나중에 침해사고 분석 쪽하고 이제 업무 룰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분명히 침해사고 대응 쪽하고 보안관제 업무 쪽하고는 분명히 서로 연결이 되어 있겠지만은 어른들도 분리가 되어 있어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관제 업무를 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이벤트가 떴다 이것들은 해킹이다, 아니다 여러가지 장비 쪽에서 이제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는 건데 이 이벤트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하잖아요. 분석이 가능해야 하잖아요. 이 공격이 들어왔는데 이 공격이 나는 뭔지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런 공격 유형들을 충분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공부를 하시려면은 당연히 이 인프라들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각각의 인프라 이런 장비들 아니면 서버들 개인 PC에 남아있는 그런 흔적들 우리가 보통 로그라고 이야기를 할 거죠. 그래서 로그나 이벤트나 이런 로그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를 이제 원하는 것이죠. 회사에서는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야 이제 보안관제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방향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제 프로젝트 단위로 준비를 하셔야겠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보안관제 업무라고 그쪽으로 먼저 취업을 한 것은 아니에요. 모이애킨부터 취업을 했고 그 다음에 대기업하고 금융권에 있을 때 이제 보안관제 업무하고 그 다음에 침해사고 대응 쪽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이나 그런 여러 가지 룰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장비들도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직책적으로 개인 보안 솔루션들 우리가 개인 PC에 설치되어 있는 엔드포인트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금융권에 있을 때는 뭐 10개 넘게 제가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통합로그 시스템까지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건데 요게 바로 이제 제가 업무를 했던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죠.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금융권에 갔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이 찬 상태죠. 10년차 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업무를 한 거기 때문에 요거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제가 요 장표를 이제 공개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래도 요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준비를 하시면은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운데 나와 있는 오픈점 보안성 검토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이의킹 쪽 우리가 모이의킹 쪽에 좀 많이 이렇게 치중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안관제 쪽으로 관심이 있으시면은 침해사고 대응 업무 중에서 특히 이쪽들 보안장비 운영기획 쪽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IPS 보안장비들에 대한 모니터링들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장비들들이 여러분들이 뭐 학생일 때 경험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런 장비 실제 오픈소스로 운영되는 거하고요. 실서비스에서 이렇게 운영되는 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뭐 많이 다를 수도 있는데 우선 제 생각으로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오픈소스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IDS 장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구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비쌉니다. 고가예요. 그렇게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킹트 어니언이라는 그러한 오픈소스 되어 있는 이미지를 구해서 여러분들이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방화벽 같은 경우나 그런 거는 PF 센스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마 조금만 공부하셨다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PF 센스 같은 경우나 오픈VPN 같은 경우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시큐티 어니언 시킬때 어니언이죠. 시킬때 어니언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통합러그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것 ELK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좀 오픈소스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것을 앞에 제가 설명했던 이 인프라대로 구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어떤 공개업의 패킹을 했을 때 이 로그들이 어떻게 쌓이는가 그 다음에 이 로그들을 어떻게 수집을 해서 분석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하셨다거나 아니면 각각의 파트별로 공부를 하셨다면은 프로젝트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으실 거예요. 체일인 것이 분석도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유형별로 분석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좀 이렇게 구축하는 거 구축하는 것이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지만은 질문하시는 분께서 약 한 2주 정도 내 단기 프로젝트로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을 때는 저는 구축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축을 하시고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구나 내가 어떤 네트워크 설치를 했는데 그 네트워크 설정대로 내가 제대로 막아졌는가 아니면 방화벽을 내가 룰을 업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디나이가 됐는지 아니면은 어떤 스노트 룰 우리가 ITS, IPS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패턴 기반의 탐지 룰들을 공부를 했는데 그거를 반영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탐지가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들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들은 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집중을 하시면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PC 대응 쪽이 있는데 이것도 보안관제 업무 쪽에서 요즘은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보안 장비들 앞에서 네트워크 장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요. 그래서 앞에서 네트워크 장비에서 발생하는 로그들 대외적으로 들어오는 로그들을 중점적으로 봤다면 내부에서 외부로 혹시나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됐는다거나 아니면 일부 APT 공격 형식으로 공격자가 들어와서 개인 PC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중요한 정보들을 획득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공격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로그들은 네트워크 장비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스트 기반의 IDS라고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요즘은 각각에 대해서 보안 솔루션들이 다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든 모든 것들은 다 로그가 쌓이게 돼 있어요. 어디에 접속을 하든 어떤 문서를 열었던 어떤 문서를 암호화를 했던 풀었던 그런 정보들이 이 솔루션에 로그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DRM, DLP, 웹셀 차단 솔루션이나 이런 서버 접근 통제 시스템, 로그 통합 관리 시스템 제로 대 취약점 분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APT 공격 그런 대응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본 것 이외에도 실제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 더해지고 있어요. 최근에 AI 기반 같은 거나 머신러닝 기반의 그런 솔루션들이나 URL 탐지, 악성 코드 URL 탐지, 도메인 탐지 그런 솔루션이나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도입이라는 것은 매년마다 이렇게 돈이 있으면 도입을 하기 때문에 계속 더해지면 더해지 잘 빼지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쌓이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솔루션들을 많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루션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이제 보안관제 업무 쪽으로 하시면 많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이고 요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솔루션에 대해서도 이해를 어느 정도 하셔야 합니다. 그게 중요하죠. 외부에서 대외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공격이 당연히 중요해요. 웹패킹이나 그런 것들은 끊임없이 24시간 내내 들어오기 때문에 하지만은 내부에서 또 외부로 나가는 그런 정보들도 많이 있다.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익혀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표만 여러분들 하나 딱 익혀두시고 아 여기에서 솔루션들이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마 찾으시면서 이제 뭐 이렇게 면접이나 그런 거에 좀 대응을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 분석과의 사이버 침해 사고 분석 전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많이 추천을 하는데 바로 뒤쪽에 보시면은 요 책이에요. 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어떤 책이 좋냐고 했을 때 인프라 보안이라는 요 책이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요 두 개 책은 저는 추천을 합니다. 물론 이제 외국에서 있는 여러 가지 책들도 있지만은 사실 저는 국내 저자분들이 쓴 책을 처음에는 이 문자들은 읽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외국 책 같은 거는 이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안 맞는 경우들도 있어요. 오번역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읽어도 뭔가 문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비전문가들이 번역을 하는 경우들은 전혀 이제 다른 방향으로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경험이 풍부한 분들 국내 저자분들의 책을 좀 읽으라고 저는 권고를 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인프라본하고 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던 그 책에서 이제 초급 수준의 설명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몇 개는 이제 공감이 되고 몇 개는 공감이 안 되지만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방향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패킷 분석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보안 장비들 아까 IDS, IPS에서 발생하는 것들 그 다음에 거기에 저장되는 그런 패킷들 그래서 아까 시큐리티 어니언이나 그런 오픈소스 도구 같은 경우에는 패킷 정보하고 스노트 룰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로그들을 통합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ELK라는 것들도 그 이미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ELK는 이제 통합 로그 분석 여러분들 그 PC 딸에서 발생하는 엔드포인트 발생하는 것들도 이쪽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설치를 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 분석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엔드포인트단 우리가 서버 쪽이나 PC 쪽에서 발생하는 그런 로그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시스템 로그 같은 거, 애플리케이션 로그 같은 거 그 다음에 웹 로그, 웹 로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웹 로그 분석을 어떻게 하는가 시스템 로그 같은 거 아니면은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통합 로그인 시스문 로그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석할 줄 아는가를 공부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IDS나 IPS 룰, 아까 스노트 룰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뭐 스노트, 수리카타, 어차피 둘이 거의 비슷한 애고요. 거의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픈소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스노트 룰 기반 같은 경우는요. 보통 이제 솔루션들, 우리가 유료 솔루션이죠. 실물을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상용 솔루션들하고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상용 솔루션에서 조금 살짝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 패턴하는 방법들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공부하시면은 자연스럽게 거기까지 넘어가는 데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PFS나 그런 걸로 한번 직접 막아보시라고 얘기했죠. 아니면 이제 리눅스에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면 윈도우즈에서 이 엔드포인트에 있는 IP 테이블 같은 거나 윈도우즈 방압액 있죠. 예, 그런 것들입니다. 그게 제어리스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압액들, 네트워크 장비하고 엔드포인트에서 있는 그런 방압액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서도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 로그들 많이 낳는다고 얘기했죠. 아까 DRM, DLP,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로그들이 있는데 백신까지 포함을 해서요. 그런 로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아까 책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이런 패킷 분석 같은 경우는 저것밖에 안이 강조를 했죠. 그래서 패킷 분석은 요 두 개 책과 그 다음에 제 거 강의를 추천합니다. 제 거 강의는 이제 IT 보안을 위한 와이어샤크 패킷 분석이 있는데 요거는 인프런이나 아니면 유튜브에 재생 목록으로 있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책으로 보신다면 요 두 개의 책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첫 번째 책은 이제 구리 국내 저자분들이 사용한 것인데 여러 가지 유형이나 공격기법들을 이용해서 공부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이전부터 이제 첫 번째에서 세 번째 버전까지 나왔는데 이 와이어샤크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공격 패킷 분석을 잘 설명을 했습니다. 외국 번역책이라도 불구하고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여러분들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요 세 개 정도만 여러분들 공부하신다면 아마 IT 보안적인 거에서 패킷 분석하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실무를 하시는데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노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조금 뭐라고 하냐 입문자부터 이제 활용평가죠. 사실 요거는 입문자 보기에도 조금 벅찬 것이지만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ELK를 좀 다룰 수가 있다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스노트를 각각의 패턴에 대해서 스노트 룰을 어떻게 ELK 쪽에 반영을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잘 나온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추천을 드렸죠. 그래서 요 책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단기적으로 뭔가 여러분들이 준비할 것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정리를 하면 정리를 하면 우선은 인프라에 대해서 그 각각의 장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면접을 볼 때도 많이 물어보죠. IDS하고 IPS의 차이가 무엇이냐 아니면 스노트 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냐 공부한 적이 있냐 아니면 탐지 여러분들 직접 탐지 룰들을 좀 개발을 한 적이 있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묻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 위치에 있는 그런 인프라들 로그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여부들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침해사고 분석을 할 때에요. 그래서 그 로그들이 어디에 발생하는가 그 로그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다음에 각 공격별로 어떻게 로그들이 발생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들로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주에서 한 3주 정도 앞에서 공부하셨다면 만약 전혀 공부 안 하셨다면 당연히 몇 개월 공부를 하셔야겠죠. 충분히 공부를 하셔야 하는데 앞에 충분히 공부를 어느 정도 공부하셨다면 실습도 하시고 과거에 대해서 웹패킹이나 그런 것들도 이해하셨다면 금방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구축과 그 다음에 각 유형별 공격에 대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단기 프로젝트라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조금 급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에 또 질문 주시면 질문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